Hi, welcome back to EG4K, English grammar for Korean. We are studying the basic English grammar level 2. 오늘은 그 초급 영문법의 제 15강을 하겠습니다. 제 15강. 오늘의 주제는 부정 대명사입니다. 부정 대명사. 부정? 뭘 잘못했는가요? 부정을 했는가요? 부정 대명사라는 건 뭔 뜻이냐면 정해지지 않은 그 말입니다. 정해지지 않은 대명사. 그건 뭔 얘기냐. 정해진 대명사 문제를 보면 부정 대명사를 알게 되겠죠. 정해진 대명사, 그걸 그냥 대명사라고 합니다. 정해진 대명사, 부정 대명사 하지 않고요. 정해진 대명사는 그냥 대명사라고 하고 정해지지 않은 대명사를 부정 대명사라고 하는데요. 그럼 대명사 우리가 기초 영문법에서 배운 대명사를 한번 복습을 해보면 알겠죠? 대명사는 뭐예요? 명사 대신 쓰는 품사. 명사 대신 쓰는 품사. 그런데 그것은 뭐예요? 주격, 소유격, 목적격, 소유대명사가 있다. 또 이제 제기대명사라는 것도 여러분이 배웠습니다. myself, yourself. 그런 제기대명사도 있고 여기에 네 개의 제기대명사가 지금 다섯 개. 그 다음에 오늘 배우는 것은 부정 대명사 여섯 개. 대명사의 여섯 가지 종류를 배우는 겁니다. 그럼 이 일반 대명사라는 게 뭐냐? 부정해라. 지정. 지정 대명사입니다. 뭐가 딱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I, I는 나를 정해져 있는 겁니다. 내가 누구건, 내가 제임스건, 홍길동이건, 홍길동이건, 자기 자신을 할 때는 I, 딱 정해져요. I라고 하면 그 말하는 사람이 I가 되니까 딱 정해진 대명사고요. 그 다음에 you 하면 뭐예요? 나하고 나오고 있을 때 상대방이 you죠? he, 나하고 나오고 있는데 그거 말고 또 다른 제삼자가 있는 남자라면 he, 여자라면 she, 사물이라고 그러면 it, it is a desk, it is a desk. 이렇게 딱 지정된 그런 어떤 것을 지정해서 하는 대명사. 이걸 일반 대명사라고 그러고요. 이건 뭣도 있고 이런 단수도 있고 복수도 있죠? we, 너구나 합해서 우리들, you, 너희들, they, 그 사람들, 그 사람들 또는 사물 같으면 그것들, 그것들. 이렇게 어떤 대상이 딱 정해진 그런 대명사를 그냥 일반 대명사라고 그러고요. 이제 앞으로 배울 대상이 지정되지 않은, 누군가를 딱 지정해서 얘기하지 않는 그런 대명사를 부정 대명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대명사는 주격 말고 소유격, 목적격, 소유 대명사가 있는데 소유격은 I죠? I, 나, 그럼 나의 것입기, 나의, 나의, 예를 들어서 my desk, my computer, 그렇죠? I 것, I 것, I의, 나의, 그렇죠? 너의, 그의, 그녀의, 그것의, 이렇게 뭐뭇의, 이걸 소유격이라고 그러고요. 우리들이, 너희들이, 그들이, 그 다음에 목적격은 뭐뭐를, He likes me, 그녀는 나를 좋아한다. I love you,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렇죠? She hates, she hates him, 그녀는 그를 미워한다, 미워한다. 이런 식으로 어떤 목적, 뭐뭐를 할 때는 목적격이라고 그러는데, 누구를, 누구를. 그 다음에 소유 대명사는 누구의 것, I의 것은, mine, 나의 것, 그렇죠? You의 것은, yours, 너의 것. He, 그의 것은, his, 그의 것. 그녀의 것, she, she는 hers, hers, 그녀의 것. It, it는 어떤 사물이니까 뭘 소유하는 건 아니죠? 사물이 뭘 소유할 수는 없죠? 사람이나 이런 게 소유어지, 그러니까 이것은 없습니다. 소유 대명사가. 그 다음에 복수 우리들 것, ours, 너희들 것, yours, 그들의 것, theirs. 이런 건 뭐예요? 딱하니 지정이 된, 대상이 딱 지정이 된 대명사라고 그래서. 지정 대명사라고 볼 수 있지만, 그냥 그렇게 하지 않고, 부정. 정해지지 않은 것만 부정이라고 그러고요. 그냥 보통 대명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보통 대명사라고. 자, 이게 여러분이 어디에서 기초형모법에서 배운 것이죠? 그래서 이거 되게 반복해서 외웠죠? 어떻게 외웠습니까? I, my, me, mine. You, your, your, you's. He, his, him, his. 이렇게 해요. They, their, them, theirs. 이렇게. 어떤 때는 이런 게 좀 약간 착각이 될 수가 있습니다. 허가 헛은가, 히가 히스인가. 뭐 이렇게 착각이 될 수 있는데. 자꾸 외우고, 그 다음에 써보면은, 써보면은, 이제 머리에 딱 하니. 표가 박히죠? 박혔다고 그러죠? 머리에 딱 박혀서 언제든지 필요한 것을, 필요한 대명사를 갖다 쓸 수 있도록. 왜? 딱 지정이 돼 있으니까 그 대명사를 갖다 써야 됩니다. 그 대명사를, I love you 해야 되는데, I love him 하면은 애인이 싫어하겠죠. I love you 해야 되요? 너 힘이 누구야? 짜증낼 겁니다. 왜? 이건 딱 그 대상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에 반해서 부정대명사는 뭐가? 어떤 범위가, 범위나 대상이 딱 지정되지 않고 막연한, 막연한 사람이나 사물을 밝힌다. 누구건, 어떤 거 한 개, 어떤 거 한 개, 어떤 거 한 개, 그렇습니다. 어떤,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거, 책상 한 개, 책상 한 개, 사고 한 개, 이렇게. 사고 한 개는 어떤 겁니까? 모르죠? 그래서 수많은 사과 중에 한 개니까요. 한 개, 사고 한 개. 이렇게 원이라는, 원이라는 부정대명사는 무엇인가 정해지지 않지만은 그것을, 그것을 한 개를 얘기할 때 원을 씁니다. 이런 걸 부정대명사라고 해요. 부정이라는 건 정해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건 뭐예요? 막연하다는 얘기죠. 누군가 정해지지 않았으니까 몰라요. 사고 한 개니까 어떤 사고인지, 백화점에 있는 사고인지, 시장에 있는 사고인지, 냉장고에 있는 사고인지, 정해져 있지 않은 어떤 사고 하나를 얘기할 때 원애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부정대명사 원은 쓰일 때가 몇 군데가 있는데 몇 가지 그 쓰임새를 얘기하겠습니다. 용도를 얘기하겠습니다. 제일 첫편은 앞에서 한 번 얘기가 나왔는데 언급된 얘기가 나왔단 말이죠. 불특정 사물을 갈 때, 앞에서 얘기가 나왔는데 그때 그 사물이 이게 뭐다 하고 딱 정해져 있지 않았었어요. 예를 들어서 Is there a dv room near here? Is there? 있습니까? A dv room. dvd room. 옛날에 뭐 dvd room 있었죠. 요즘은 뭐 dvd room 보다 뭐 컴퓨터 컴퓨터 룸이 있죠. 컴퓨터 룸. 컴퓨터 방. dvd 방. near here. 이 근처에 dvd 방이 있는가요? 이 근처에 dvd 방이 있나요? 그럼 그 dvd 방은 어떤 dvd 방이요? 상관없어요. 어떤 dvd 방이건, 어떤 dvd 방이건 아무 dvd 방 하나가 있나요? 그러면은 대답할 때 Yes. There is one. There is. 줄여서 there is죠. There is one. Across the street. 길 건너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어떤 거에요? 딱히 정해진 거에요? 안 정해져요. 어떤 거? 아무거나 아무거나 어떤 dvd 방에 있거나 하나만 있으면 되죠. 이건 one이라는 건 a dvd room. 하나를 얘기를 합니다. 예. 길 건너에 하나 있습니다. 그 앞에서 야 dvd 룸. 이 근처에 dvd 룸 있는가요? 하면 앞에서 뭐 했어요? 얘기할 때 언급했죠? dvd 룸을 얘기했는데 정해서 얘기했는가요? 안 정해져요. 어떤 거? 몰라요. 아무 거고 그러면 그것 하나가 그것 안 정해진 거 뭐 dvd 룸 하나가 어디에? 길 건너에 쓴다 할 때 one을 쓴다 이겁니다. one. one의 쓰임새입니다. 그에 반해서 이건 비교해 보라는 거예요. 비교해 봐라. it. 아까 it이 있었죠? 어디에? 여기에 3인칭 단수의 사물 이게 it인데 it은 앞에 나온 특정 사물을 가리키면 원을 못 쓰고 it을 써야 된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where is my cell phone? where is my cell phone? 내 휴대전화가 어디 있지? 요즘 뭐 정신론 없는 애들 휴대전화 잃어버리기도 하고 어디다 놓고 옷 찾기도 하죠? 또 정신론은 애들 뿐만 아니라 나이가 들면 자꾸 자꾸 잊어먹습니다. 어디에 놨는지 잊어먹고 실컨불 카드 같은 것도 상점과 계산하고 안 찾아오고 그냥 오는 수도 있고 이렇게 그럼 where is my cell phone? 내 휴대전화가 어디가 있냐고 말이죠? 그건 정해졌어요? 안 정해졌어요? 딱 정해졌죠? 내 휴대전화가 지금 my cell phone이니까 단수니까 내 휴대전화 하나를 얘기하는 거죠? where is my cell phone? 내 휴대전화가 어디 있지? 그러면 뭐예요? it is on the table it is it is it이 뭐예요? it it 그것은 뭐예요? 앞에 나온 그것은 it is on the table 뭐에 있어요? 테이블 위에 있다 이건 언이 중요한 게 아니라 it가 중요하죠? 이건 파란색 이건 빨간색이 돼야 됩니다 it it it로 봤죠? 그러니까 이렇게 딱 하니 정해져 있을 때는 어떻게 해? 아까 나온 일반 일반 대명사로 받아야지 부정 대명사로 받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one is one is on the table 해갖고는 안 되죠 one is 하나가 하나가 테이블에 있다? 아니죠 뭐가? it 앞에 나온 바로 이 cell phone은 어디에 있다? 테이블에 있다 it라는 건 the cell phone을 가르치는 거죠 테이블 위에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one one의 용도 용도 사용법 두 번째 앞에 나온 명사를 받을 때 앞에 어떤 어떤 진술에 어떤 말이나 문장에 명사가 나왔어요 그런데 그 명사를 다시 뒤에서 다시 할 때는 그냥 one once 이런 걸로 받는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he has three cats 그는 뭐예요? 고양이를 세 마리를 가지고 있다 he has three cats 그는 가지고 있다 three cats 고양이 세 마리를 가지고 있다 그러고 이렇게 고양이 세 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그것은 one white one 하나는 흰 고양이고 흰 고양이고 이걸 뭐 세미콜론이라고 그러죠 하나는 마침표 찍고 하나는 컷 마침표를 세미콜론 두 개를 마침표 점점 찍으면 콜론이라고 그럽니다 콜론 이건 세미콜론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세미콜론은 뭐냐면 앞에 있는 것을 뒤에서 설명할 때 세미콜론을 얘기합니다 이 세 마리가 어떤 것인가를 설명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a white one a white cat 이죠 그런데 앞에서 얘기하는 명사 이 캣을 받을 때 뒤에서 뭘로 그냥 원어로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흰 것 하나 그는 고양이가 세 마리 있다 흰 것 하나 우리도 그랬죠 그렇게도 얘기할 수 있고 뭐라고 그랬어요 흰 고양이 하나 또 검은 고양이 두 마리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냥 뭐 흰 것 하나 앞에 얘기했으니까 그 다음에 검은 것 두 개 이렇게 할 때는 에이 white one and two black ones 이건 복수이기 때문에 원스는 복수입니다 단수가 아니라 원의 복수가 원스입니다 원스 원스 이건 캣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원의 수식어가 붙는 관사를 보면 원의 수식어 white라는 수식어가 붙었죠 white cat 그때는 무엇을 이렇게 관사를 붙일 수가 있다 어는 무슨 관사 정관사 정관사 부정관사 부정관사죠 정해져 있지 않은 것을 예를 들어 a a cat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정해지면 뭐예요 the cat the cat 그러니까 정해지지 않은 어떤 고양이 한 마리 정해지지 않는 어떤 고양이 두 마리 해서 그는 고양이를 세 마리를 가지고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디에서 앞에서 뭐가 언급이 됐는데 그 언급이 된 명사를 뒤에서 다시 할 때는 그 명사를 반복하지 않고 원이나 원스를 쓴다 이 말이에요 원이나 우리도 그러죠 그는 고양이 세 마리 있다 뭐 흰 거 하나 하고 검정 거 두 개 이렇게 얘기할 때 그걸 갖다가 어떻게 쓸 수 있어요 물론 흰 고양이 한 마리 검정 고양이 두 마리 길죠 흰 거 하나 검정 거 두 개면 짭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대명사를 쓰는 이유는 그 명사를 갖다가 간단하게 쉽게 표시하기 위해서 대명사를 쓰고 그럼 문장이 짧아지니까 이렇게 원을 뭐 대신에 cat cats 대신에 이건 복수 쓴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원의 용법 세 번째 일반적인 사람을 가르칠 때 또는 일반적인 물건을 가르칠 때 일반적인 보통 일반적인 사람을 갈 때 많이 쓰는데 일반적인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든 일반적인 사람이죠 예를 들어서 뭐 대전 사람 아니고 한국 사람 아니고 성질이 나쁜 사람 아니고 그냥 모든 사람 일반적인 사람 이럴 때는 원을 쓴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원 일반적인 사람 그건 뭐예요 사람은 사람은 should do 의무죠 해야 된다 once duty one one의 소유격은 once죠 목적격은 one입니다 소유격 목적격 one 이게 왜 뭐니깐 대명사니깐 대명사니깐 주격 소유격 목적격이 있는 겁니다 one은 주격이고 one 누구나 어떤 사람이나 원스 소유격이고 그 다음에 이원은 목적격이고 목적격도 따로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one should do once duty 사람은 모든 사람은 그 말이죠 어떤 사람이든지 should do once 원스 그의 그의 의무를 다해야 된다 그렇죠 다해야 된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뭐라 해야 돼요 그의 의무를 해야 된다 다해야 된다 이렇게 할 때 일반적인 사람을 가르칠 때 원을 쓴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참고로 비인칭 주어가 있는데 비인칭 주어 비인칭 주어라는 것은 날씨를 얘기할 때 날씨를 얘기할 때 오늘 날씨 좋네 오늘 날씨 좋네 오늘 날씨 좋네 할 때 today is fine today is fine 대개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하냐면 it is fine it is fine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뭐 지금 몇 시야 하면 what time what time this time now what time this time now 이렇게 하고 what time is it now what time is it now what time is it 이렇게 it라는 뭐예요 대명사를 쓰는데 그 it라는 대명사는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냐면 비인칭 주어에요 비인칭 주어는 어떤 인칭을 특별히 가르치지 않고 가르치지 않고 그냥 그냥 예를 들어서 가짜 주어입니다 가짜 주어 가짜 주어이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해석을 때는 이틀 그것이라고 해석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it is five o'clock it is five o'clock it is five o'clock 이죠 현재 다섯 시야 다섯 시야 할 때 그것은 다섯 시야가 아니라 다섯 시야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그것을 읽으면 안 되고요 what time is it 그것은 몇 시야가 아니라 what time is it 그냥 몇 시야 왜 이건 가주어이니까 가주어 그 다음에 it is very hot it is very hot 야 오늘 today 오늘 날이 더 없네 날이 더 없네 할 때도 뭘 써요 very hot today it is 없이 very hot today 매우 오늘 매우 더운 오늘 매우 더운 오늘 해도 그냥 뭐 가까운 사람에게 얘기하려면 아 오늘 더 없다는 얘기인가 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러나 문법이 전혀 맞지를 않죠 맞지를 하니까 뭐가 주어가 있어야죠 주어가 있어야 되는데 주어를 만드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today is very hot 하면 되죠 today is very hot today is very hot today is very hot 그런데 이렇게 hot 앞에 hot day hot day 같이 수식어는 말이 있을 때는 hot day 같이 말이 수식어는 뭘 써서 eat라는 비인칭 주어를 써서 이걸 뒤로 빼는 게 편리다 이 말이에요 it is very hot it is very hot 춥다 it is very cold 그렇죠? it is very cold 춥다 덥다 it is warm it is cool 시원한 건 cool cool autumn it is warm it is warm warm spring 이건 부정 대명사가 아니에요 부정 대명사 중에 some any 가 있는데 아까 it는 한 개를 얘기했죠 아무거나 한 개 한 개라고 아무거나 한 개 아무거나 한 사람 이걸 얘기했는데 썸과 애니는 아무거나 몇 개 아무거나 몇 개 아무거나 약간 아무거나 다소간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대명사이기도 하고 또는 형용사로도 쓰입니다 부정 썸과 애니는 두 가지로 쓰입니다 대명사로 쓰이고 형용사 대명사로 쓰일 때는 뭐 부정 대명사 어떤 것 약간 어떤 것 아무거나 얼마간 이렇게 쓰이고요 형용사로 쓰일 때는 명사 앞에 붙어갖고 some books 약간의 책 그렇죠 some books 그 다음에 any copy any apples 어떤 사과든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형용사로 쓰이거나 그 다음에 부정 대명사로 쓰일 때 부정 대명사로 쓰일 때 용법을 두 개로 나눠서 생각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썸과 애니는 다 똑같은 뜻입니다 뭐예요 다소간 얼마간 같은 뜻인데 어떤 때 썸을 쓰고 어떤 때 any를 쓰느냐 썸을 쓸 때는 긍정의 평소문 긍정의 평소문 긍정의 평소문은 보통 문장입니다 예를 들어서 I am a boy It is a book 뭐 이렇게 하지 긍정 뭐 뭐 이다 뭐 뭐 이다는 것을 긍정이라고 그러고요 평소문은 의문문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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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감탄문이나 의문문 같은게 아니고 보통 뭔 사실을 진술하는 그런 문장을 평소문이라고 합니다 또는 권유의 뜻을 나타내는 의문문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권유는 그렇죠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의문문 긍정의 평소문 권유의 의문문에서는 뭘 써라 썸을 쓴다 예를 들어서 there is some milk on the table there is there is there is some milk on the table 약간의 우유가 어디에 있다 탁자 위에 있다 그러니까 탁자 위에 약간의 밀크가 있다 이때 뭘 쓴다 썸을 쓴다 밀크가 약간 있다는 거예요 약간 그 다음에 will you have some coffee will you have some coffee 커피 좀 마시겠습니까 그렇죠 커피 좀 마시겠습니까 이렇게 할 때 썸을 쓰면 뭐예요 상대방한테 권유하는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애니는 부정문 의문문 조건문을 사용한다 이건 아빠는 긍정문이었죠 그 다음에 의문문 의문이 권유를 나타나는 의문문이 아니라 그냥 물어보는 겁니다 그냥 물어보는 거 상대방한테 일반 의문문 그 다음에 조건문 만이니 만이니 뭐라면 하는 그런 식의 문장일 때는 애니를 쓰는데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Do you have any money any money 애니는 뭐예요 약간이죠 다소의 너 돈 좀 있냐 Do you have any money 너 돈 좀 가지고 있니 그 말이죠 너 돈 좀 있니 그때는 뭘 쓴다 썸을 쓰지 않고 애니를 쓴다 이 말이에요 그럼 No, I don't have any No, I don't have any No, I don't have any 나 any 이때는 약간을 가지고 있지 않아 그런데 그때 애니는 뭔 뜻이냐면 없어 그 말입니다 I don't have 부정 이런 부정문에서는 있다가 아니라 없다는 뜻이 강조가 됩니다 No, I don't have any money 돈 없어 나 돈 없어 I have some money I don't have some money 하지 않고 I don't have any money I don't have any money는 반복할 거 없습니다 왜냐하면 any 돈이 없어 지금 하나도 없어 사실은 그 말입니다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으면 뭐가 없는지 압니까 돈이 없는지 알으니까 money를 반복해서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배운 걸 좀 연습을 내감합시다 앞에서는 학습 중에서 학 배우는 걸 했죠 제가 설명을 하면서 여러분 가르쳤습니다 가르쳤어요 저는 교수 교수라는 건 가르치는 거고 학습은 배우는 것이죠 학습에서 습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practice 연습하는 거예요 익히는 거죠 지금 뭐예요 연습 익히는 겁니다 앞에서 배운 걸 뭘 통해서 문제 푸는 걸 통해서 익힌다 다음 문장은 괄호 안에서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볼 때 여러분이 빨리 빨리 대답을 하고 노트에 적어두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설명을 할 거니까 비교해 보고요 I need a taxi I need a taxi 나는 지금 택시가 필요하다 왜 어디를 가야되고 왔는데 지금 차를 갖고 올 형편이 아니다 또는 차가 없는 사람이죠 그런데 어디를 급하게 가야되고 택시를 부를 수밖에 없죠 그럼 택시를 부르면 자기가 자가용 택시가 있어가지고 어떤 택시를 부르면 야 택시 보내 그러면 내 자가용 택시 보내 그러니까 더 택시든지 이트든지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그냥 택시 잡는다 그러면 예를 들어 대전에서 택시 잡는다 대전에 다니는 아무 차를 다 잡을 수 있죠 또는 서울에서 와가지고 대전에 와가지고 서울 올라가려다가 지나가면 그걸 또 잡아서 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택시든지 상관없죠 그러니까 뭐예요 Please call one for me 한대 나를 위해서 한대 불러줘 그 말이죠 나를 한대 불러줘 그럼 뭐예요 Call it 아니 지정된 게 아니니까 Call one 아무거나 한대 그런데 아무거나 한대 그렇게는 않죠 그냥 한대 잡아줘 이렇게 얘기하죠 Would you like to drink? 마시겠습니까? juice 주스를 좀 마시겠습니까? 할 때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건 권유죠 권유할 때는 some을 쓰라고 그랬죠 Would you like to drink some juice? Would you like some juice? 그냥 예를 들어 Do you have any juice? 당신이 주스가 좀 있습니까? 할 때는 일반 의문문이죠 권유가 아니라 Do you have 있습니까? 물어봤으니까 그때는 Do you have any juice? 할 수도 있죠 Any juice 그런데 이건 뭐예요 권유하는 거니까 Would you like to drink some juice? 말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Would you like to drink some juice? 하면 안 되고요 Would you like to drink some juice? 주스를 좀 드시겠어요? 이렇게 그 다음 I don't have sometime anytime this weekend 이번 주말에 나 시간 없어 시간 없어 뭐예요? 긍정문의 부정문의 부정이죠 부정문의일 때는 뭘 써라? anytime 약간의 시간이 없어 이렇게 없을 때는 뭐라고 그랬어요 시간이 전혀 없어 뭐 그런 뜻이죠 거의 없어 전혀 없어 할 때 I don't have anytime 나 시간 없어 어 this weekend My father bought me a duck My father bought me a duck 요즘 뭐 애완간들 많이 키우죠 Do you li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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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동물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외로워서 외로워서 자기가 위로를 받으려고 그걸 갖다가 이제 반려견이라고 그러죠 개일 경우 고양이는 반려묘 반려견 반려묘 반려동물이라고 그러는데 옛날에는 애완동물이라고 그러죠 애완동물 이렇게 귀엽게 키우는 동물이라고 그랬는데 요즘은 반려동물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이런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니까요 대한민국도 지금 27% 네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네 집 중에 한 집이 가구라고 그러죠 네 가구 중에 한 가구가 독신 혼자 사는 가구입니다 옛날에 쓰면 말이 안 되는 거죠 한 집에 적어도 엄마 아빠 할아버지 자네에서 5,6명 7,8명 이렇게 살았는데 지금은 혼자 독신 가구가 27% 앞으로 이제 5년이나 10년 있으면 한 50% 될 겁니다 50%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은 외로워서 외로워서 어떻게 해요 동물을 동물을 친구 삼아서 사는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My father bought me a dog 아빠 있으니까 이 사람은 그렇게 외롭지 않을 건데 개를 사준 건 개를 좋아해서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것은 그 개는 진돗개다 진돗다 그러면 그럼 뭐예요 아빠가 사준 것은 정해졌어요 안 정해졌어요 딱 정해졌죠 그러니까 그것은 뭐다 진돗개다 하나는 진돗개다 이건 아니죠 그것은 진돗개다 그러니까 일 있어 진돗개다 그렇게 하고요 밑줄 치는 걸로 어법에 말하게 틀렸다고 말해지게 문법이 틀렸으니까 어법에 맞게 고쳐라 There is a nice car 야 근사한 차가 안에 있네 뭐 옛날 같으면 근사한 차는 뭐예요 제일 좋은 차가 롤스로이스 같은 거였습니다 영국제 롤스로이스였죠 그 다음에 뭐 있어요 좀 포르쉐 같은 거 보면 스포츠가 아주 근사하게 나오죠 그 다음에 요즘 한국 사람들 제일 좋아하는 그가 이제 BMW니 벤스니 벤스를 원래는 미국 사람들은 벤스라고 하고 벤츠 멜세데스라고 해서 멜세데스라고 합니다 멜세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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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는데 자 이런 저기 아주 좋은 차가 있네 그런데 요즘은 이제 2020년대에 와서 지금은 한국의 한국의 차가 세계적으로 최고로 좋은 차 반열에 올랐습니다 뭐 이런 제가 지금 선전하는 거 아니니까 이름 얘기해도 되겠죠 예를 들어서 뭐예요 제네시스 제네시스 고급차가 돼가지고 미국에 제 친척들이 있는데 벤츠하고 제네시스 이렇게 세워 놓은 사람들이 제네시스를 더 좋아한답니다 모양도 좋고 성능도 좋고 더구나 값이 싸죠 값이 싸기 때문에 좋은데 야 There is a nice car 아주 근사한 차가 있네 그러면은 One is Tom's 그것은 Tom의 car야 Tom의 자동차야 그래야 되는데 그건 정해졌어요 안정해졌어요 There is a nice car 딱 지정되죠 저 차 저 차가 지금 나있으니까 그러니까 It is It is One is가 아니라 It is Tom's 해야 되겠죠 There are many hot dogs There are any hot dogs on the table There are any hot dogs on the table 무슨 문? 평소문 부정문 긍정문 그러면은 There are some hot dogs on the table 해야 되겠죠 I lost my watch 아 나 시계 잊어먹었네 I must buy a new 나 시계 잊어먹었으면 새로운 걸 사야죠 사야 되는데 내가 잃어버린 잃어버린 바로 그 시계를 삽니까? 그러면 it겠죠 바로 그것 그런데 그것이 아니죠 어떤 것이 될지는 모르죠 자기가 어떤 것인가는 모르지만 하나를 새로 사야 된다 그러면 I must buy a new one 어떤 것인지 모르지만 하나 사야 된다 This was raining yesterday This was raining yesterday This was raining yesterday This is sunny today 아니죠 가즈워스라고 그랬죠 가즈워가 뭐예요 It It was raining yesterday 어제는 비가 왔어 But It is sunny today 그런데 오늘은 날씨가 맑어 됐죠 맑어 자 얼마나 맞으셨습니까 얼마나 틀리셨습니까 얼마나 맞으셨습니까 하는 긍정적인 긍정적인 접근의 질문이고요 얼마나 틀리셨습니까 하면 부정적인 접근의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여러분이라고 하지 맙시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사는 게 긍정적으로 사는 게 좋죠 어떤 한 현상이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는 그 현상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결정합니다 그래서 반전에 포도주가 있을 때 두 가지 표현이 가능하다고 그러죠 예를 들어서 아 이거 두 잔 벌써 반전을 다 마셔버렸네 반 잔 밖에 안 남았네 아주 부정적인 생각이죠 긍정적인 생각은 아 아직도 반 잔이나 남았네 그럼 남아있는 것은 두 경우에 다 똑같죠 그런데 한 사람은 뭐라고 생각하고 아이고 반 잔 밖에 안 남았네 비극이 아 반 잔이나 남았네 희극은 아니지만 아주 희망적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을 어떤 현상을 볼 때 될 수 있으면 뭘로 긍정적인 자세를 갖고 보는 것이 사람이 살아가는 잘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됐죠 그럼 자 정답하고 문제가 더 있네요 몇 개 더 풀어보고 정답을 맞춰보겠습니다 우리말과 의미가 같도록 조진단을 배열해 영작이죠 어제 기차에는 빈 좌석이 없었다 On the train yesterday 어제 기차에는 빈 좌석이 없었다 뭐예요? there were 과거니까 were 없었다 not 글줄에서 there weren't 뭐예요? 이렇게 부정문일 때는 any를 쓴다고 그러죠 there weren't any 빈 좌석 empty seat there weren't any emphasis on the train 하면 되겠죠 나는 mp3 플레이어가 필요하다 어디서 하나를 살 수 있을까 그럼 뭐예요? I need an mp3 플레이어 mp3 I need an mp3 플레이어 하나가 필요하단 말이죠 어떤 딱 지정된 mp3 플레이어 아니죠 어떤 걸 살지는 모르죠 어떤 건가 뭐라도 하나가 필요하다 그럼 뭐예요 어디서 하나를 살 수 있을까 어디에서 where 살 수 있을까 can I where can I buy one 어디에서 하나를 살 수 있을까 where can I buy one I need an mp3 플레이어 where can I buy one 그렇죠 이렇게 예 그 다음에 그는 내일 그녀에게 꽃을 좀 보낼 것이다 다 다 아무것도 힌트가 없습니다 그는 그는 he죠 he 그런데 here he he will he will 왜냐면 내일 보내니까 he will 그 다음에 뭐예요? 동사 send he will send 뭘 flower some flower 언제 tomorrow 그런데 여기는 뭐예요? 그녀에게 있죠 이게 이제 사형식 문장이죠 사형식 문장은 뭐예요? 주어 있고 동사 있고 그 다음에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뭐가 먼저 나오죠? 간접 목적어가 먼저 나오죠 예를 들어서 he will send her 그녀에게 약간의 꽃을 내일 보낼 것이다 내일 그는 그녀에게 약간의 꽃을 보낼 것이다 he'll send her some flowers tomorrow 왜예요? tomorrow is her birthday 내일이 그녀의 생일이고 I like her I love her 내가 그녀를 사랑하고 하면은 자기 사랑하는 뜻을 뭘로? flower 전달할 수 있죠 아직 그녀는 나한테 마음이 없을지 모르는데 내가 보낸 flower를 받고 마음이 돌아서서 maybe she also love me or like me 그녀도 나를 좋아하고 사랑할지 모르겠죠? 전략이죠 하나에 꽃 보내는 게 그럼 정답 보고 비교해 보겠습니다 I need a taxi please call one one Would you like to drink? 드시겠습니까? Would you like to drink some juice? I don't have any time 부정문 any 시간 없어 이번 주말에 My father bought me a duck 개를 사주는데 그것은 진돗개야 그 다음에 There is a nice car 아 근사한 차가 있네 그것은 토음의 거야 There are any There are any There are any hot dogs on the table There are There are any hot dogs? No There are some hot dogs I lost my watch I must buy a new eat 이틀 살 수가 없죠 잊어버린 걸 살 수가 없어요 그것을 그러니까 원 새로운 거 하나 사는 거죠 This was raining? This was raining? No thank you It was raining yesterday This is sunny? No It is sunny today It is sunny today It is sunny today It is sunny today 그 다음에 장문이죠 기차에 빈 좌석이 없었다 There aren't any Where? Any 뭐예요? 부정이죠 부정문 Any empty seat 그 다음에 어디에서 하나를 살 수 있을까 아무거나 하나 사면 되니까 Where can I buy one? 그녀에게 될 꽃을 좀 보낼 것이다 He must be very happy 꽃을 보낼 때 그는 매우 행복하겠죠 행복한 기분이 될 겁니다 어떤 꽃을 보낼까 하고 고를 때도 흥분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꽃을 보낼 때도 요즘 택배로 보낼 수도 있죠 또는 옛날에는 그렇게 않고 그냥 그녀가 돌아올 때 그녀의 대문 앞에 현관 앞에다가 꽃을 갖다 놓고 안에다가 조그마한 쪽지를 남겨서 했는데 지금은 그냥 전화로 어디 주소 불러주고 얼마짜리 꽃 무슨 무슨 꽃 보내주세요 보내주죠 저건 이 꽃을 보내는 건 좋은 겁니다 또 조화를 보낼 때가 있죠 국화를 하얀 국화 같은 걸 많이 조화로 쓰죠 장례식장에 이제 보내는 사람은 상당히 배려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배려심이 있는 사람 받는 사람도 고맙기는 하겠죠 뭐 그 꽃이 아름다워서가 아니라 보낸 사람의 마음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상으로 부정 대명사 정해져 있지 않은 다명사 원과 썸 애니 이런 걸 배웠습니다 이건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이는 그런 품사니깐 잘 익혀두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번 시간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전북대학교 이화국 명예교수입니다 제 홈페이지 잘 쓰고 계시죠 이것은 검색합니다 ed4k 이화국 교수 구글이나 어디에서 유튜브 동영상에서 검색을 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같이 또 공부하실 거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빠이빠이 에브리원